Q. 대혈이 형과 연관한 첫 신을 촬영 괜찮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? 마지막 멘트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 제가 대혈이 형과 연관한 첫 신을 촬영했었고 라이트를 철수하셨네요. 보이시나요? 네, 보여요. 이거 그런지 이렇게 할게요. 우와! 우와, 진짜 대박. 앞에. 오! 우와! 잘한다. 한 번 갈 수 있겠죠? Be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'm in peace and in my dream 한 번 갈 수 있겠죠? 선바이 사인즈 한 번씩 보여주시고 웃으러 가면 안 돼? 네 가볼게요 가볼게요 카메라 지영아 지영아 누나! 누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